약 1미터 앞 제한속도 3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3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지금 30킬로미터 구간인데 그냥 막 달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봐봐. 어떻게 되는지. 실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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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좋은. 내가 멘트 잘 들어냈지. 이게 안 줄어지네요. 속도가. 안 줄지 당연히. 미리 줄여야지. 그래서 멘트가 10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킬로미터가 나왔잖아.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지. 100m가 사람으로 걷는 거리나 달릴때 거리는 길지만 차로는 안 길어요. 사람이 달린 속도가 한 20킬로라 치면은 차는 지금 막 50킬로로 달려왔죠. 그럼 100m 금방이야. 그죠. 100m 그냥 6초면 가. 6, 7초면. 그러면 이렇게 실격돼 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10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킬로미터입니다. 하면 미리 줄여야지. 듣고 줄이기 시작을 해야지. 일단은 갈빵 네에 Vera아 1ct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